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북동에 하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흐린 하늘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구름의 양까지 많아서 온종일 시야가 탁하고 어두운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경주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5도, 영덕이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오후에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에도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평온했던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경주 강진에 이어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와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포항 지진 1년을 돌아봤습니다.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원전 안전성 우려를 낳았다면 5.4 포항 지진은 일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로 2.0 이상 여진만 100차례, 중상 1명, 경상 117명의 인명 피해와 845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택 전파 반파 956건, 이재민은 800여 세대, 2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788세대 1,990명이 정부가 제공한 전세 주택과 이주 단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6개 단지는 내년부터 재건축과 재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이와 함께 포항, 경주 등 동남권 단층 조사는 2021년까지 마무리하되 활성도가 명확한 단층은 내년에 우선 공개키로 했습니다. 지진을 계기로 스마트 지진 방제 시스템 구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해 지역 학교와 도서관에 첨단 ICT와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진 발생 상황과 대처법을 신속히 전파합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재난지원금이 인상됐음에도 소급 적용이 불가해 포항 피해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국회의 법령 개정은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유일하게 지난 4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지진 관련 6개 법령들은 국회 상임위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진과 같이 큰 재난이 닥쳤는데도 정부는 지난 1년간 내진보강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경상북도가 요청한 지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지진 위험지대에 살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경상북도에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한 도지사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안전 예산 가운데는 지진 대응 시스템 보강을 위한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 사업 4억 원,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 구축 2억 5천만 원,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2억 원 등 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100% 도비이고 국비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정부는 경상북도가 내년에 요청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예산 425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립지진방제연구원 설립 용역비 5억 원과 포항국가방제교육공원 조성용역비 3억 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난예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내진 보강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정부가 예산 배정에 등을 돌리면서 지진 위험지대인 경북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2년 전보다 고작 2.5% 상승한 39.4%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층 활동에 의한 지진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웅 기자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6월 포항 지진을 일으킨 원인 단층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흥해업 지하 4km 지점에서 단층이 움직였는데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이어서 언제고 다시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진앙지 인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리며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층이 있고, 그 단층을 뚫고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확산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물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의 물만으로도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지열발전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열발전소보다 활성단층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한반도 지질환경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많습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주입량, 그 주입량으로는 그 정도 규모에 나올 수 있고, 그거의 약 천 배 정도의 주입량이 있을 때 상검 관계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 일반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고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연구단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데, 내년 2월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진 1년이 넘도록 피해 복구와 보상이 사실상 겉돌면서 지역 민심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정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논란과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시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각자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등 변화된 시민의식을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1년을 맞아 포항의 한 협동조합에서 열린 안전체험 교육. 심정지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가슴 압박에서 심장 제세동기 사용까지 응급대처법을 실제로 익힙니다. 시민들 스스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항생활협동조합은 지진 등 재난에 시민 스스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재난대응 특별 행사를 마련했고,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 이어 포항 지진을 겪은 뒤 스스로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생존 배낭에는 안전모를 비롯해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음식과 의약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과 함께 시민들 스스로 준비하고 체험하는 재난 대비도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이 특별재생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새롭게 변신합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큰 과제가 있어 완전한 모습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과 과제를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5.4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협. 지진 1년 만에 특별재생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전파주택 정비를 포함한 마중물사업 490억 원을 포함해 부처연계사업과 지자체사업 등에 모두 2,2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단 흥해 부흥사업에 시동을 건 겁니다. 전파 등으로 주민들이 이주한 6개 아파트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포항시가 매입합니다. 포항시는 6개 아파트 단지를 사들일 경우 이곳에 어린이집과 수영장, 체육관,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8개를 리모델링하고 흥해 시장에도 문화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순조로우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관건은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주민들은 재건축과 매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재건축 시 1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하고, 매각하자니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포항시는 재건축 시 부담할 정확한 금액과 아파트별 감정 가격을 이달 말까지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 지진 피해 아파트가 빠르게 변신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포항 지진 1년을 맞아 91가구 208명의 이재민이 임시 구호소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피해 보상액을 상향하고, 대피시설 확보와 재해 매뉴얼 정비, 공공건물 내진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진 발생 원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포항시에 촉구했습니다. 올초 경산북도의회 의원들이 청산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그 이후 달라졌을까요? 고발 보도에도 꿈쩍 않고 실내 흡연을 하는 현장, 정동원 기자가 재차 고발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경북도의회를 고발합니다. 실내의 담배 냄새가 복도까지 풍깁니다. 8개월이 지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한 도의원 사무실에 담배 꽁초가 든 종이컵이 놓여 있습니다. 감사장에 들어가기 전 피운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원들이 모이는 한 상임위원장실에는 종이컵에 물휴지를 깔아 임시 잿더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사용한 종이컵은 휴지통에 버리고 새 잿더리를 준비해놓은 겁니다. 담배 연기를 빼내기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창문은 열어놨습니다. 도의회 청사 각 층마다 흡연실이 곳곳에 있지만 도의원의 특권인 양 실내 흡연을 고집합니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10만 원의 과태를 내야 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물론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감히 지적조차 할 수 없고 같은 도의원들은 동료라서 눈감습니다. 실내 금연이란 기본을 망각한 일부 도의원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집행부를 혼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기차 313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697대를 등록했으며 내년까지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1회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하는 2세대 전기차가 올해 출시돼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봉화군이 노후 경류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차량 소유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공지했지만 접수 시간을 임의로 바꿔 탈락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락이 기자입니다. 16년 된 경류 자동차를 몰고 있는 A씨. 지난달 봉화군청으로부터 노후 경류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며 신청하라는 문자 공지를 받았습니다. 접수는 10월 10일 오전 9시부터라며 시간을 꼭 지킬 것과 사물량 25대는 우선 접수 순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접수 당일 여섯 번째로 대기하던 A씨는 접수 번호가 34번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 결과 오전 9시에 접수한다고 통보하고선 새벽 6시에 그것도 경비실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날 서류를 접수한 차량 소유자는 58명. 탈락자들은 임의로 접수 시간을 변경한 데 대해 사실상 내정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순서대로 표를 나눠준다고 했으면 더 일찍 왔죠. 그런데 9시부터 굳이 꼭 그걸 준수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문자 메시지 받고 선착순 25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다 봐 연락이 와가지고. 봉화군은 이른 새벽부터 신청자들이 몰려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당겨 접수를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9시까지 접수지만 예전에도 미리 오셔서 기다리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미리 번호표를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봉화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한수원의 3분기 영업이익이 5,33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은 정비를 마치고 정상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원전 이용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의 영향으로 1에서 3분기 단기 순손실은 2,26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이 울진 한울원전 1,2호기 예비 전동기를 75억 원이나 들여 구매했지만 하자로 5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수원은 75억 원에 계약한 예비 전동기가 잘못 제작돼 납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A업체의 잔금을 모두 지급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야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한수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오늘까지 송도초등과 대도초등 등 지역 초등학생 21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포스코 주니어 공학교실을 엽니다. 포스코 주니어 공학교실은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유소년들에게 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포항과 서울, 광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1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역 청소년 축구 동호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탭은 지난 2017년부터 포항 지역 축구 동호인들과 수시로 친선 경기를 치르고 있고 선수들은 포항 지역의 초등학교를 돌며 축구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지역 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감성적인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벌입니다. 인성과 발달 심리를 고려해 색채를 구성하고 성량값 형태의 건물 구조에서 탈피해 학교별로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복합 공연장 등 다양한 휴식 공간도 조성합니다. 우선 TF팀을 운영해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지역 실정과 교육 방향을 담을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구름의 양까지 많아서 온종일 시야가 탁하고 어두운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경주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5도, 영덕이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오후에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에도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